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18일 오후 경상국립대에서 의과대학 교수들의 집단사직 우려 확산에 따른 대학의 의견을 듣기 위해 권순기 경상국립대학교 총장과 의대 교수진을 만나 소통해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현재 국민들의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고 있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교수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끝까지 의료 현장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소통의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의과대학은 학생들이 학업으로 복귀하여 얘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도지사는 지난달 21일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등 수련병원 현장과 응급의료센터 상황을 점검하고 26일 2차 의료기관장과 간담회를 통한 의료전달책의 확립방안 논의 및 29일 경상남도의사회 간담회 등 의료현안 해결을 위해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박안평입니다.